네 앞선 영상에서 라인하고 커브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거를 좀 이어서 그 커브의 그런 속성, 짧은 직선들로 이루어진 어떤 연결된 그 속성 때문에 원이나 홀을 그릴 때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몇 가지 또 설명을 하고 갈 건데 이거 보세요. 이게 짧은 선들로 이루어진 곡선이기 때문에 곡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들이 이루어진 다각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런 차이를 한번 설명을 좀 해 볼게요. 뭐냐면 제가 여기 있는 애들을 두 가지 타입으로 놓을 건데 하나는 사이드 값을 12로 낮추고 얘도 12로 낮추고요. 얘는 120 해볼까요? 120 엄청나게 부드럽게 120 자 이렇게 해 놓으면 두 개가 똑같은 원이에요. 보시면 845라고 돼 있고 얘도 845예요. 그런데 이 두 개를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교차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얘네를 다시 제가 원래 자리로 갖다 놔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면 이런 이제 오차들이 생기겠죠.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도 생기는 거예요. 교차되는 지점이 아예 달라져요. 그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차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부분은 바로 원을 그리거나 다각형을 그리거나 아크를 그릴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동작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자 클릭을 하고 빨간색 축이나 녹색 축이나 세워져서 그린다 그러면 파란색 축으로 이렇게 축에 의지해서 그려야지 이게 이렇게 빨간색이 아니라 검정색이 되는 경우 검정색이 되는 경우 이렇게 해주면 원은 원인데 이런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개의 원을 이제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살짝 어긋나게 그래서 얘를 합쳐 보면 중심점은 하나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 보면 여기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가 서로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이쪽에 있는 얘랑 이쪽에 있는 얘랑 이쪽에 있는 얘가 원래 개념적으로 보면 원을 원을 두 개를 겹쳐서 반을 이렇게 해서 축으로 나눴으면 양쪽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다르잖아요. 모양이 여기도 보면 이쪽은 좌우가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좌우가 달라지면 나중에 문제들을 발생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반절이 됐다고 생각하고 반전을 시켰다던가 아니면 양쪽에 똑같은 모양으로 어떤 변형들을 주려고 했을 때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어쨌든 문제가 좀 발생해요. 그래서 디테일한 사례들을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그간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주의 시켰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원을 그릴 때는 절대 이렇게 검정색 축이 아닌 방향으로 그리지 말아라. 이 축이 아닌 방향으로 그렸을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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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이 축에서 이렇게 나누면 이 면이 이렇게 이렇게 4개가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오브젝트의 어떤 모양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토폴로지나 이런 데에 같이 설명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폴리곤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지기 때문에 모양이 달라져서 불규칙한 어떤 형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안 만드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다각형 폴리곤 하나도 이렇게 나눠서 이걸로 모델링을 하는 어떤 이제 조금 스킬들이 쌓이고 할 텐데 원 자체에서부터 원을 막 불규칙하게 그려버리면 이런 모양들을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축에 의해 의지해서 그려야 하는 어떤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축을 이용해서 그려야 되고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릴 때도 축에 의지해서 늘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때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축에 의지해서 그려주시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